제가 또 아들이니까 또 어머니,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와서 한다 막 이랬다가 또 막상 오니까 또 미안해지네 그런 의미로 어머니께 이 곡을 바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? 이 못난, 못났지만 잘난 아들 앞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,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겉으로 이렇게 툴툴대고 그래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빠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도 저를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효도하십시오 저의